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회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품질경영산업기사 제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실험계획법입니다 실험계획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드린다고 하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실험계획법은 점수를 따기가 가장 좋은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며 신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하다 유사하다 신규에 대한 내용은 바로 2019년 판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영산업기사 필기교재 예문사에서 발행되었는 바로 2019년 1월 10일 개정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보게 되면 바로 동일한 즉 글자라든가 수치적인게 거의 똑같이 해서 나온 것이 무려 15문제가 있어요 15문제 15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사하다 뭐 형태에서 벗어나지는 아니하고요 그냥의 어떤 출제 기준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 데이터만 약간 다르다 라는 문제가 이게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문제는 그럼 결론적으로 몇 문제 있다는 거죠 한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보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만 보더라도 바로 예문사 교재만 보더라도 전부 다 거의 만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꽃기 유사한 문제로 여러분 유인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쪽으로 경로에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유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번 9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그 다음에 16번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정도가 유사한 문제로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출되었던 문제인데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있고요 난이도도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산업기사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쉬운 문제 기사로 보았을 때는 더더욱 쉬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고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였다 그래서 항상 예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요 문제 자체가 대동소유하게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실험개혁법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을 맞추는 경우가 거의 허다할 정도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안했습니다 그만큼 좀 쉽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은 나아가서 실기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진짜 똑같은지 좀 어중간한 문제를 몇 개를 한번 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1번 당장 1번은 교제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반복수가 일정한 1유인 실험에서 수준 i에 대해서 그럼 a 수준이라고 하겠죠 그럼 평균을 추정한다 모든 평균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 출발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급 통계라는 파트에서 출발이 되죠 중심이 되겠구요 그 특정한 값의 중심에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실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표준편 이니까 t 분포가 되며 다음에 자유도가 오창의 자유도가 되죠 기본 유형이 다음에 표준편차가 되는데 이 표준편차는 이 중심을 구하는데 사용했는 값이 그 개수만큼이 나눠지는 거고 반복수라고 하죠 r이라고 하게 되죠 그럼 r이라고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r을 다른 말로 뭐라고 쓰입니까 m이라고도 쓴다 이렇게 강의가 되었구요 다음에 표준편차는 분산을 루트했는게 ve가 되겠죠 이런 유형을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수준의 평균은 뭐가 되었습니까 x bar i dot 의 개념이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 bar i dot 다음에 t 분포 라고 함으로 결론적으로 답은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어요 왜 2번 4번은 말도 안되잖아요 다음에 t 분포가 되었고 바로 요런 형태로 되었는거 즉 표준편차가 루트 r 분에 또는 루트 m 분에 라고 된것이 ve가 되어야되는데 1번은 ve고요 3번은 e ve가 되어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라는 것을 아주 쉽게 힌드링 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 하나 풀어드릴까요 유사한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문제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아주 뭐 똑같은 문제다 라고 해도 강언이 아니에요 데이터만 약간 다르다 해서 유사한 문제라고 표현했어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인 a 가 4 수준이고 b 가 5 수준 반복이 없다 그러면 총 실험을 a 가 나오고 b 가 나오고 오차가 나오고 토탈이 됩니다 반복이 없으니까 실험은 몇 번 했느냐 20분 합니다 20분 합니다 a 가 4 수준이고 b 가 5 수준이니까 거기서 1을 빼면 19가 되겠죠 그럼 a 가 4 수준이니까 자유도가 3이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b 가 5 수준이니까 자유도가 4가 되겠죠 왜 빼기를 하니깐요 다음에 그럼 5차항의 자유도는 얼마냐 3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구요 19 에서 야가 3과 7 즉 7을 빼게 되면 되겠습니다 12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결척치가 한개가 존재하였다 5차항의 자유도가 아니고 토탈 자유도는 시험 문제는 5차항의 자유도 아니면 토탈 자유도인데 결척치가 있으면 그 결척지수 만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야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야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는 묶기를 토탈 자유도는 얼마냐 라고 했으므로 18 이 되겠다 18 이 되겠다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5번의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125쪽에 22번과 유사하면서 10번이상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10번이상 즉 반복이 없는 이유인 시험의 결척지의 취급에 대한 데이터의 내용 문제가 그만큼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토탈 자유도 보다는 야는 오차의 자유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야는 더 쉬운 토탈 자유도가 쉬운 문제가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5번을 한번 보았고요 자 그러면 한 13번 정도 한번 볼까요 13번 매회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요 13번 같은 경우는 개수치 데이터 분석인데 아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13번의 문제는 뭘 해야 되냐면 4대의 기계로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만들었더니 적합품과 부적합품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오차항의 제곱합을 구하라 SE를 구하라 1요인 실험이라고 하면 A 오차 토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오차항에 대한 제곱합은 토탈에 대한 제곱합에서 어쩔 수 없이 A에 대한 제곱합을 마이너스 즉 빼야만 다 오겠죠 그죠 그러면 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0과 1밖에 없는거죠 0과 1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인 공식의 ST는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 즉 CT가 되는데 즉 수정항이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0과 1밖에 없습니다 개수치 데이터이므로 그러면 바로 시그마 x의 제곱은 다른 말로 하면 다 더한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T 마이너스 CT에서 구하게 되겠죠 다음에 구했고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에요 그러면 SA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A가 지금 4수준까지가 있습니다 ABCD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럼 이 4수준이 A1제곱 즉 A1에 있는 A에 있는 데이터제곱 다음에 B에 있는 데이터제곱 0과 1밖에 없어요 그래서 A제곱은 10에 제곱 8에 제곱 12에 제곱 5에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C에 제곱 D에 제곱 나누기 몇 개를 더했느냐 100개죠 100개입니다 100개 0과 1을 0과 1을 했는데 바로 1이 여기서 바로 A1 같은 경우 10개 A2는 8개 12개 이렇게 밖에 없다는 거죠 T는 5개 그래서 다 했는게 35인데 35에 제곱이 되겠죠 나누기 4배 그럼 결론적으로 SE를 구하라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바로 SE는 토탈에서 야를 빼야되는거죠 토탈을 이렇게 구했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지입니다 시험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게 뭐냐 예년과 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게 시험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SE가 시험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야는 토탈에서 빼면 되겠죠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야도 자체에서도 시험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야는 SE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 즉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답을 구하는 문제였구요 자 이것은 데이터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냐 이것을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13번이었지 않습니까 야는 교재의 145쪽에 문제 8번과 유사하며 최소 2개 이상 출제가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중요도 표시는 바로 빚금 2개 정도이다 라고 해서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인물은 어디에서든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이 정도로 실제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아주 쉽게 아름답게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1차 또는 바로 2차 실기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하겠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어 거의 같은 문제인데 아까 1번하고 같은 문제를 하겠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20번은 똑같습니다 야는 똑같은데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1요인 실험에서 바로 구간초정하시오 이거에요 그러면 바로 평균을 구간초정하라 하면 이 문제에요 이 문제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반복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야가 R이 아니고 RI가 되겠죠 즉 MI가 될 거에요 그 수준에 따라서 평균 몇 개 사용했느냐 몇 개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했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20번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라고 했을 때 95%로 구간초정하는데 야는 A2를 구간초정하느냐 A2 여러분 A2는 야는 A2 구하는데 몇 개 사용했어요 A2는 데이터가 지금 3개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 그렇게 해서 구양값이 얼마냐 85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85.000 그래서 야가 85가 되어있어요 85가 되어있고 이 85의 평균값은 바로 반복 세 번 해서 들어갔어요 여기 3 들어가면 되요 다음에 오창의 자유도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오창의 자유도는 바로 문제에서 구 밖에 없어요 구 구 밖에 없습니다 구가 들어가면 되고 95%로 임으로 0.975가 되어있어요 왜 2.5 2.5 이렇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2.26 이라고 문제 있네요 그 다음에 잡아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뭡니까 여기에서는 VE 값이 얼마되냐 0.051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어있는거죠 결론은 뭐냐 1번 문제와 20번 문제는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답이 좀 길고요 여러분 문제를 좀 풀다보니까 요렇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한가지 문명한 것은 한번 더 정리하면 실제 있는 지금 현재의 교제를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아주 쉽게 여러분 품질경영산업기사를 합격할 수 있었는 문제였다 이것이 실험개혁법 개혁법 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전부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